가격이 비싸지는 기술이 있다. 그게 세 가지고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빛과 렌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많이들 아시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기초 강좌의 형태를 띄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 렌즈를 어떻게 좋은 렌즈인지 나쁜 렌즈인지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물리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아마 중학교 때 렌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 시간에서 배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쉽게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렌즈의 특성 물론 모든 렌즈의 특성이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카메라를 위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카메라 렌즈 성능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 요소들만 간단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심화시켜서 렌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고요. 빛에 대한 얘기, 렌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렌즈 안에서 요즘 좋은 렌즈인지, 싼 렌즈인지 똑같은 미리수인데 가격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확장되면 이제 뭐 초점 거리별로 카메라 선택하는 이유, 피사체에 따라 선택하는 이유 그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계속적으로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새로운 코너 중에 하나인 당근 줄게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초적인 내용을 안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죠. 계속 연재될 거니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혹은 이런 형태, 이런 내용을 좀 만들어 주시길 원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고기에 대한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빛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강의를 진행할 첫 번째는 카메라 렌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빛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거는 빛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보려고 해요.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면 렌즈를 통해서 왜 그렇게 상의 매치고 거기에서 어떤 요소들이 카메라 렌즈를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인지 그런 것들은 아마 짧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빛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 카메라 사진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사진을 위해서 알아야 될 성질을 먼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빛의 직진성이에요. 직진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빛은 똑바로 나가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렌즈라든지 어떤 물질을 통과해야만 꺾이게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카메라 렌즈를 설계하고 다른 렌즈들도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직진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굴절이은 또 하나 같이 알아봐야 될 게 반사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빛의 회절이라든지 혹은 간섭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가지고 있는 입자성 그다음에 파장의 성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제 굴절하고 반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내용이 아마 제일 중요한 성질일 거예요. 첫 번째로 직진성은 빛은 직진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곧장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이 굴절이 되거나 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체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딪힌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물질의 밀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에게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렌즈는 유리로 되어 있죠. 보통 공기보다는 밀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빛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렌즈예요. 예전에 과학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 물 밑에 동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 눈으로 이 동전을 바라보면 실제로 보는 것보다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데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을 하는 거고 물질이 바뀌는 것. 공기와 물 이렇게 밀도가 다른 것을 통과할 때 빛이 꺾이게 돼요. 이게 굴절이라고 하는데 빛이 굴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밑에 있는데 이 빛이 들어간 연장선에 있는 것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물체는 옆에서 보면 물론 직각에서 보면 다르지만 옆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있는 것보다 위로 떠 있게 돼요. 바로 이게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굴절은 밀도랑 관계가 있어요. 투명한 물체라도 밀도에 따라서 지나가는 궤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렌즈를 만들고요. 이 밀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굴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굴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반사예요. 반사는 바로 이 표면에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물 표면에 비춰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반사. 빛이 아무리 투명한 물질이라고 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 보게 되면 물 밑에 있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물 밖에 있는 것만 보이는 각도가 생길 수 있어요. 잘 모양을 잡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물 안이 아니라 물 위쪽에 있는 것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사라는 것이 렌즈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반사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반사라는 것은 공기와 물의 밀도처럼 밀도의 차이가 나는 그 경계 부분에서 생겨요. 예를 들면 렌즈가 있고 빛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간다고 할게요. 이 표면에서 바로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100%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투과돼서 나오는 거는 100%가 되지 않아요. 90%가 되고 또 여기도 밀도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으로 렌즈를 투과해서 나오는 거는 8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질을 통과할 때마다 반사를 통해서 빛이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렌즈를 설계할 때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이 렌즈에 반사가 덜 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코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렌즈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반사율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렌즈들을 보면 햇빛에 이렇게 살짝 비춰보면 푸른색이나 무지갯빛이나 혹은 붉은빛이 도는 렌즈들이 있어요. 이건 코팅에서 나오는 효과예요. 손실되는, 반사로 손실되는 빛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 기술은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독일의 렌즈들이 되게 퀄러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팅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급 렌즈일수록 표면을 옆으로 이렇게 살짝 해서 비치는 빛을 보면 반사가 거의 되지 않는 이렇게 사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렌즈들이 비싼 거예요. 반사를 억제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돼 있어요. 굴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굴절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초점을 맺히게 됩니다. 이 렌즈를 투과한 빛이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도가 달라서. 굴절이 일어나서 보는 각도를 꺾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초점이 맞히도록 변형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렌즈가 하는 역할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크게도 볼 수 있고 작게도 볼 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굴절에 대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렌즈를 설계하는 사람은 이 굴절을 얼마로 할 거고 초점이 맞는 위치를 어떻게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고 이런 걸 막 고민해야 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굴절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테두리하고 이 가운데하고 투과했을 때 초점이 맞는 위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 초점이 맞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분명히 하나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초점이 맞는 위치가 테두리랑 중앙이랑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구면렌즈를 썼을 때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초점 위치에 맞게 하기 위해서 렌즈의 모양을 정확히 구면이 되는 그런 렌즈가 아닌 비구면 형태로 깎는다는 얘기예요. 구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볼록렌즈를 했을 때 이걸 연장한 선이 이렇게 돼 있는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면렌즈라고 그러는데 이 구면, 구의 한쪽 면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UFO처럼 이렇게 깎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주변부랑 가운데 부분이랑 초점이 한 곳의 라인에 맞게 돼요. 이 기술은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렌즈를 구면으로 깎는 건 되게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구면으로 깎기 위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깎을 수 있는 그런 측정하고 관찰하고 깎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독일이나 혹은 일본 회사들만이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렌즈가 이런 형태의 렌즈가 들어있는 카메라용 렌즈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렌즈들보다 이렇게 비구면이 들어가 있는 렌즈들은 프리미엄 렌즈라고 해서 더 비싼 가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구면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렇게 복잡한 렌즈 성형을 통해서 초점을 일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주변부에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조금 더 정밀하게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이 비구면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렌즈 중에 하나가 캐논에서 나왔던 L렌즈 시리즈들이 바로 이런 형태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비싼 고급 렌즈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굴절 때문에 생기는데 그 굴절로 인해서 한 곳에 초점이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굴절의 형태를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구면 렌즈인 겁니다. 그래서 비구면이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비싼 렌즈다, 좋은 렌즈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카메라 렌즈에 쓰는 기술이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산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산 렌즈라는 건 뭐냐면 렌즈의 끝이 이렇게 초점만 안 맞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볼록 렌즈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중앙부에서 들어가는 빛은 비교적 괜찮아요. 그런데 주변부에 있는 이 모서리 쪽에 있는 빛들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삼각형 유리를 통해서 빛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빛이 이 안에서 이렇게 분할이 되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빛의 파장이 여러 개로 분할이 되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빛이 분할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사진을 찍었는데 테두리 부분에 있는 게 색깔들이 프리즘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단 색깔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미지의 퀄러티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렌즈 여러 개를 겹쳐서 설계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카메라 렌즈 스펙에 보면 이렇게 볼록 렌즈가 있고 여기 오목 렌즈가 있고 다시 볼록인데 반만 있는 렌즈가 있고 여러 가지 렌즈를 섞어서 렌즈를 군으로 묶어서 하죠. 이게 바로 이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렌즈를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저분산 렌즈라는 걸 씁니다. 저분산 렌즈 저분산이라는 게 이 빛이 갈라지는 걸 최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렌즈의 성분을 다른 걸 써요. 그래서 이 렌즈 안에 들어가는 유리의 소재를 다른 걸 써서 빛이 이렇게 덜 갈라지는 그런 형태의 렌즈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 이게 다 좋은데 이걸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저분산 렌즈에 해당하는 그 물질은 일반 유리보다 가공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렌즈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예전에는 L렌즈만 쓰는 회사가 있었고요. 저분산 렌즈만 쓰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씩만 써가지고 이미지의 퀄러티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하나씩 써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렌즈들 보면 항상 비구면 렌즈가 몇 개 그 다음에 저분산 렌즈가 몇 개 들어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분산 렌즈 그 다음에 비구면 렌즈 이걸 잘 섞었으면 이 이미지의 퀄러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바로 그런 걸 이용해서 카메라의 렌즈를 설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빛의 성질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첫 번째는 직진성이에요. 빛의 직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굴절과 반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 분산에 대한 거는 따로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빛이 갈라지는 거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한번 해드렸죠. 렌즈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을 꼽는다고 하면 첫 번째가 코팅 기술이에요. 렌즈를 뭘로 코팅하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빛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이 초점이 모일 때 초점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문제를 잡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를 쓴다는 거예요. 빛의 굴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점인데 그 초점이 한 곳에 맺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맞으니까 이미지의 퀄러티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비구면 렌즈 UFO처럼 깎거나 혹은 이렇게 두 갠데 약간 타원형 형태를 한쪽 면을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렌즈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렌즈들을 이용해서 그 굴절,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굴절하면서 발생하는 분산 빛이 갈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분산 렌즈, 유리의 성분을 조절을 해서 분산이 적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렌즈를 합쳐서 그 분산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렌즈를 설계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렌즈의 퀄러티 이미지의 퀄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싼 렌즈, 좋은 렌즈들은 첫 번째는 좋은 코팅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저분산 유리를 이용한 그런 렌즈를 섞어서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면 비싼 렌즈 이 중에서 코팅은 그렇게 요즘은 비싸지 않고 대부분 보편화되어 있고 옛날 렌즈들만 아마 코팅 없는 렌즈들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진짜 유리처럼 생유리처럼 그냥 하얗게 반사되는 그런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비구면 렌즈하고 저분산 렌즈는 실제로 조금 프리미어급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는 카메라 렌즈 가격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대부분 렌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개수가 몇 개냐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고 얼마만큼 렌즈를 복잡하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초점거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렌즈는 한 20만원, 30만원이면 사는데 어떤 렌즈는 150만원, 200만원 하거든요. 그 150만원, 200만원짜리 렌즈는 거의 100% 비구면 렌즈와 저분산 렌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F수도 차이 나고 막 이러는데 그 F수가 차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그 저분산 렌즈 그 다음 비구면 렌즈를 써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올렸기 때문에 더 밝게도 설계가 가능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는 기술이 있다. 그게 세 가지고 그거는 코팅, 그 다음에 비구면, 그 다음에 저분산 이 세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비싼 거구나. 아 이런 게 없으니까 싼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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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